이따금입니다. 다랑시오름 옆에 있어 작은이라는 뜻의 제주어를 붙인 아끈 다랑시오름.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초입은 거친 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흙이 파헤쳐져 풀과 나무 뿌리가 드러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 바닥에는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름을 찾은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제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흙을 뒤엎어 돌을 깐 겁니다. 토지 소유주는 오름 일부인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곳 구규지까지 훼손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훼손 면적은 1700제곱미터 정도. 지목이 임야로 된 400제곱미터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돌을 깔아 도로를 만들려고 한 1300제곱미터는 국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구규재산인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땅이라도 오름 등 산지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현장 조사에서 오름에 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만들려고 했다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주를 구규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